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아주 극렬했습니다. 2019년 6월 초에 시작된 홍콩 시위가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2019년도 11월에 홍콩에서는 구의원 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전체 452석 가운데서 친중파는 고작 60석을 차지할 정도로 친중파가 아주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열기는 그야말로 뜨거웠고 아주 거쌌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2년 흘렀습니다. 2021년도 12월 19일날 홍콩은 입법회 선거 이른바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친중파의 입법회 장악을 위해서 코로나를 이유로 입법회 선거를 1년 동안 미뤘습니다. 또한 예비선거를 치른 야당 정치인들을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걸어가지고 다들 많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이른바 중국 전인대는 11년 만에 홍콩 입법회 선거 규칙을 친중진영에 아주 유리한 방식으로 정격 개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법회 의원 정원의 70명을 지역구 35명 그동안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명은 직능별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인대가 개편한 방식은 사람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 의원서를 크게 줄여버렸습니다. 직선의원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2%까지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따라 친중인사를 제외한 사람들은 입법회 선거 참여 자체를 봉쇄해버렸습니다. 더욱이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면서 홍콩의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출마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19일에 실시된 홍콩 입법회 선거 의회 선거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제도 자체가 완전히 친중파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루지게 됐습니다. 더욱이 중국 당국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후보 심사 자격을 아주 대폭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은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전면적으로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는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장이 팽팽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12월 19일에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가 치루지게 됩니다. 친중후보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의도적으로 투표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전체 유권자 447만여 명 가운데서 135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역대 홍콩의 투표 역사상 가장 최저 투표율인 30.2%로 투표율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홍콩 민주화 열기가 덧세던 2019년도에 치루진 홍콩 구의회 선거 때는 294만 명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무려 71%로 높았습니다.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때 참여했던 유권자들 가운데서 50%가량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2월 19일 날 홍콩 입법회 선거의 뚜렷한 특징은 3만 표 가까운 그런 무효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보타이저를 한 겁니다.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당국과 홍콩 당국이 무척 노력을 했지만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었습니다. 한편 홍콩붕부 2인자인 존 리 정 부사장은 홍콩 시민들에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거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반역자들이다. 반면에 해외로 망명한 홍콩 민주인사들은 홍콩 시민들에게 저항의 의미로서 백지 투표 선거를 하거나 투표 거부 운동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아주 예상한대로 선거 결과는 친중 후보들이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친중 진영이 90석 가운데 홍콩 입법회 의원 수 90명 가운데서 89석 89명을 차지해버렸습니다. 홍콩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확정되고 난 바로 이틀 후인 12월 22일 날 북경에서 시진핑 중국과 주석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일국 양제의 원칙은 좋은 제도입니다. 일국 양제라는 것은 한국과의 두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콩이 혼란해서 안정의 시기로 드디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광범위하고 균행 잡힌 참여로서 홍콩인의 민주적 권리를 세계에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생각은 홍콩에서 일국 양제의 원칙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일국 양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뜬금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중국 당국자와 보편적 시각을 갖고 있는 세계인들 사이에는 아주 큰 각인격이 여전히 놓여있다는 점을 시주석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에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 OFAC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해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혐의로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소속 부주임 5명을 제재명단에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G7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홍콩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정보공유연합체 속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또 추가적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홍콩 선거제도의 민주적인 요소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 선거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선거과정을 거쳤다는 요식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요식행위가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홍콩 선거를 보면서도 선거라는 것이 투표라는 것이 이처럼 완전히 통치를 위한 도구, 통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선거가 이미 1군의 정치 세력이 결정한 선거 결과 즉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 일종의 요식행위로 선거가 전락하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도 이번 홍콩의 입법회 선거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강 건너 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등불처럼 화려하게 타올랐던 홍콩의 자유와 홍콩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